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윅스 홈페이지 만들기의 이인복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에어클래스의 윅스 풀 강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윅스가 매번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사라져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문의 하나 들어왔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감사하게도 제 윅스 강의를 평생권으로 결제를 하신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두 번씩 들으면서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업데이트 버전에서 이 윅스의 폰트를 자기 마음대로 예쁜 폰트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메뉴가 원래 왼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추가하기 기능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꼴 포함되어 있는 폰트 추가하기 기능이 이쪽에 없기 때문에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앞으로도 문의사항 생기시게 되면은 전체 내용 업데이트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메뉴에 추가 버튼 누르는 거 알고 계시죠? 추가 누르시고 난 다음에 텍스트 들어가시면은 추천 디자인 제목 단락에서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라고 메뉴가 나왔을 때 편집 누르신 다음에요. 글꼴 선택하는 메뉴 있죠? 여기서 글꼴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른 글꼴 등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자 오른쪽 밑에 뭐 있죠? 언어 추가하고 글꼴 업로드 있습니다. 글꼴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폰트 업데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 글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뱀인채라든지 한글 누리라든지 나눔 발언 고득이라든지 올라가져 있죠? 이 다음부터는 이 상단에 어떤 홈페이지를 만드시더라도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도 사용하고 싶으신 무료 폰트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꼭 무료 폰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내용은 이메일로 혹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면은 됩니다. 지금 페이지는요. 르프 랩.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sb랩 골뱅이 이쪽으로 해서 문의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AS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